안녕하세요. 짤막한 강좌 한정희 강사입니다. 이번 강의에서 소개할 내용은 여러 조건에 맞는 결과를 구하는 다중if 수식과 조금 더 편리해진 ifs 함수 사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중if는 엑셀 버전의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지만 ifs 함수는 엑셀 2021, M365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함수입니다. 담당별 실적보고서에서 수당을 구하려고 합니다. 수당은 실적의 수당률을 곱하면 되는데 첫번째 강지원 담당의 실적은 3억 이상이 됩니다. 오른쪽 표를 보면 실적이 3억 이상일 때 수당률은 5%가 됩니다. 이렇게 실적에 맞는 수당률을 매번 오른쪽 표에서 확인한 후 수식을 작성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겠죠? 이럴 때 다중if 수식을 작성하면 됩니다. 결과를 구할 D3셀에서 equal if 함수를 입력합니다. 이때 탭키를 누르면 if 함수가 자동으로 입력되고 함수 인수를 작성할 수 있는 괄호가 입력되죠? 이 상태에서 실적이 3억 이상인지의 조건을 작성합니다. 3억 이상이면 실적의 5% 수당률을 곱하는 수식을 작성하고 인수와 인수 사이는 꼭 심표로 구분해줘야 합니다. 실적이 3억 이상이 아니면 수당률이 3%도 있고 2%, 1%일 수도 있죠? 그래서 3%인지 2%인지를 다시 비교하는 조건을 작성해야 합니다. value if false 인수에서 if 함수를 중첩하고 이번에는 실적이 2억 이상인지의 조건을 작성합니다. 2억 이상이면 실적의 3%를 곱하는 수식을 작성하고 다시 1억 이상인지 비교해야 하기 때문에 if 함수를 중첩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실적이 이번에는 1억 이상인지의 조건을 비교합니다. 1억 이상이면 실적의 곱하기 2% 수당률을 곱하는 수식을 작성합니다. 수식이 길어서 그렇지 크게 어렵진 않죠? 심표를 입력하고 5천만 원 이상인지 조건을 또 작성하겠습니다. 다시 if 함수를 중첩하고 이번에는 실적이 5천만 원 이상인지를 비교합니다. 5천만 원 이상이면 실적의 1%를 곱하는 수식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조건이 없어 괄호를 닫겠습니다. 이때 괄호를 4번 닫아야 하는데 이 풀을 4번 열었죠? 그래서 닫는 괄호도 4번을 닫아야 합니다. 여는 괄호와 닫는 괄호가 색상이 같죠? 그래서 닫는 괄호를 쉽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엔터를 누르고 수식을 복사하면 수당률에 맞는 수당이 구해졌죠? 이때 한 가지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유빈 담당의 실적을 4,500만 원으로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수당이 펄스로 표시되었죠? 5천 이상이 아닌 경우를 수식에서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다시 수식을 수정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중첩한 if 함수 속에서 심표를 입력하고 앞에서 작성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5천 미만의 수당은 0이 되겠죠? 그래서 조건을 비교할 필요 없이 0을 입력하면 됩니다. 엔터를 누르고 다시 수식을 복사하면 4,500만 원인 수당은 0이 아니고 하이픈으로 표시되었네요? 현재 수당 범위에는 심표 스타일이 적용되어서 회계 형식으로 표시되어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하이픈은 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일 0이 아닌 하이픈으로 표시하고 싶다면 범위를 지정하고 Ctrl, Shift, E를 누르면 통화 형식이 적용되어 0이 0으로 표시됩니다. 이번에는 ifs 함수 시트를 선택하고 같은 예제죠? 여기에서 ifs 함수를 사용해 수당을 구해 보겠습니다. equal ifs 엑셀 2021 버전 또는 m365를 사용한다면 다중 if보다는 수식 작성이 쉬운 ifs 함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첫 번째 인수가 조건이죠? 조건은 127개까지 작성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실적이 3억 이상인지를 비교하는 조건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3억 이상이면 참외 결과 값인 value if true 인수에 실적 곱하기 5% 수식을 작성합니다. ifs 함수는 value if false라는 인수는 없거든요? 계속해서 조건을 작성하고 조건에 맞는 참외 결과 값을 작성하면 됩니다. 인수 사이를 심표로 구분하고 이번에는 실적이 2억 이상인지 조건을 작성합니다. 2억 이상이면 실적의 3% 수당률을 곱하는 수식을 작성하고 또 조건을 작성하겠습니다. 다시 실적이 이번에는 1억 이상인지 조건을 비교합니다. if를 중첩하지 않으니까 수식이 훨씬 작성하기 쉽죠? 1억 이상이면 실적의 2% 수당률을 곱하는 수식을 작성하고 그리고 이번에는 실적이 5천만 원 이상인지 조건을 비교합니다. 5천만 원 이상이라면 실적의 1%를 곱하는 수식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천 미만인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경우 더 이상 조건을 작성할 필요는 없고 true라고 작성을 합니다. 그러면 앞에서 작성한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true라면 수당은 0이다라고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괄호는 한 번만 입력하면 되죠? 함수를 한 번만 열었으니까 닫는 괄호도 한 번만 입력하면 됩니다. 엔터를 누르고 수식을 복사합니다. 그럼 정확하게 수당률에 맞는 수당이 구해졌죠? 한 유빈의 실적을 4,500만 원으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false라는 논리값이 뜨는 것이 아니고 0이 표시되었죠? 여러 조건에 맞는 결과를 구하려고 할 때 다중if와 ifs 함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사용하는 버전에 따라 해당하는 함수를 사용하면 되겠죠? 필요하신 분들께 이 강의가 도움이 되길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